음~~ 밥이다 엄마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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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의 A의 수아의 말입니다 오늘은요 비비큐에서 또 신메뉴가 나와서 쪼로록 갖고 왔어요 광이 나는 메이플 갈릭 먹었었잖아요 이번에는 광이 나는 칩온스테이크래요 치킨스테이크 뭐 이렇게 해서 칩온스테이크 했겠죠 구워지는 그런 치킨에 양념 다 다른 것 같은데 요거는 블랙전복, 요거는 바질페페, 요건 매직칠리 요렇게 세가지 다 따로도 시킬 수 있는데 버라이어티팩이라 그래서 세가지를 이렇게 다 먹어볼 수 있는 요 메뉴가 있어서 2만9천9백원 시켰고요 한 마리씩 시키면 2만2천원이에요 무구역 음료는 콜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블랙전보여요 이렇게 블랙페퍼가 따독따독 박혀있거든요 블랙전보여요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간데인 훈드닭에 페퍼만 쫘악 한거에요 이건 진짜 그냥 기본 맛에 후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요 나는 후추 고기는 워낙 맛있어 근데 간이 조금 짜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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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질 페페 위에 바질 소스인가봐요. 사실 초록색을 안 좋아해서 초록괴물 같지만 초록괴물 먹어볼게. 시인가랑 다르게 짭짤한 것보다 좀 달달한 소스야. 바질 향이 확 나는데 바질 향이 확 나면 거기에 달달한 소스야. 맛있다. 맛있다. 고기 간이 짜니까 달달한 소스가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소스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너무 소스가 작아. 고기 간이 짜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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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고기 간이 짜증나요. 그러나 blah blah blah. ées adormán에 시선will임이ter speed sec같아요. 고춧가루 요거는 매직 칠리 보기만 해도 후끈후끈 하죠 엄마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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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매콤하긴 한데 단맛이 많아 일반 양념통닭 그런거보다 좀 단맛 많은 칠리 맛이야 바베큐치킨의 매운맛보다 조금 새콤한 달콤함이 많은 느낌이에요 진짜 칠리소스 같은 맛 근데 매콤한 맛이 끝에 살짝 있어가지고 애기들이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아주 좋은 게 진짜 deton났어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네요 솔직히 솔직히 욕심이 너무 맛있는데 그렇긴 한데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게 생각났어요 밥 밥이다 후추 옆에 다 튀어있어 후추 짭기가 밥이랑 딱 맞어 후추 후추를 먹으면 좋네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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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소스가 밥에 먹는 거 훨씬 맛있어 치즈소스가 밥에 먹는 거 훨씬 맛있어 치즈소스가 밥에 먹는 거 훨씬 맛있어 밥에 먹는거 훨씬 맛있다 짭기가 딱 잡아줘 조금 짭거든요 짭기가 딱 잡아줘 고기 너무 짭조름 너무 짭조름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리고 아이패물에 고기 먹은 야스에 비해서 후추 아니 너무 잘 어울려 좀 더 잘 어울려 조금 더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우흠흠흠 우흠흠 우흠이 이후로 물이 거의 거의 한다는 보내다 핫도그 오잉 시원한 사이즈 치즈 마지막 소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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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네, 잘 먹었습니다. 훈제 기반이잖아요. 훈제치킨이라서 전체적으로 간이 조금 센 편이라서 밥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고 밥이랑 먹어야 해요. 저는 제가 이런 짠 거를 잘 못 먹어서 그렇긴 한데 짠 거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이랑 먹어야 딱 간이 맞았어요. 맞고 더 맛있었습니다. 일단 블랙페퍼치킨은 솔직히 특별한 맛은 없어요. 그냥 정말 훈제치킨에 후추만, 후추만 막 뿌려놓은 건데 황금올리브 블랙페퍼도 좋아하는 이유가 후추에 너무 세서 이런 향보다는 은은한 후추에 고소고소한 은은한 이런 후추맛을 좋아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블랙페퍼는 훈제보다는 황금올리브 치킨, 튀긴 거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소스였고, 바질페페? 바질페페 정말 맛있었어요. 바질페페가 생각보다 달달하더라고요. 치킨이 짜기 때문에 달달한데 거기에 향이, 바질소스가 향이 있으니까 바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은근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매직칠리. 칠리 매직? 매직칠리. 몽키매직. 어쨌든 이거는 많이 안 매워요. 조금 매콤하게 되는데 달달한 매콤함이고 바비큐향념의 매콤함, 치킨향념의 매콤함 보다는 칠리소스의 매콤함에 달달한 맛이 많이 있는, 많이 달달한 매콤한 맛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못 먹어도 맵찌리 분들은 충분히 드실 수 있을 정도의 같아요. 원래 매운 치킨이 BBQ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맵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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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